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 후카이도의 외갓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초등학생 여름방학 때 내가 살던 도쿄를 떠나 후카이도 외갓집에 혼자 놀러갔던 적이 있다 외갓집은 멜론으로 유명한 마을 근처에 있었다 국도 하나를 빼면 길도 다 비포장인 완전 시골이었다 하지만 그 시골이야말로 도시에서만 살아온 내게는 신선한 매력이었다 어머니는 대학을 다니러 호카이도를 떠난 후 그대로 시집을 가버렸다 외갓집에는 외할머니 말고도 어머니 대신 집과 밭을 물려받은 삼촌과 더불어 아흔 넘은 숙모할머니까지 모두 세 분이 살고 계셨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전해들었었다 술버릇과 여자 버릇이 나빴던 외할아버지는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외당한 분이었다고 한다 생전 워낙에 망란이었던지 불가내는 외할아버지 영정조차 없었기에 나는 외할아버지의 얼굴도 몰랐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외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는 반쯤 금깃이 되고 있었다 잔치에서 다들 거나하게 술에 취해 잔뜩 화를 내며 외할아버지의 욕을 해댄 탓에 대략 어떤 짓을 했는지는 주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굴도 모르는 데다 이미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영정도 안 모실 정도로 싫어하는데 어째서 숙모할머니는 외갓집에 머물고 계신 건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다 어찌되었든 외할머니도 삼촌도 내가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겨주셨다 야산이나 논밭에 데리고 가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도 잔뜩 알려주셨다 하지만 그런 두 분과는 대조적으로 숙모할머니는 화장실로 이어지는 긴 복도의 오른쪽 서양방에서 두문불 줄이셨다 식사도 혼자 방에서 드셨기에 얼굴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나는 함께 놀아주는 외할머니와 삼촌은 무척 좋아했지만 숙모할머니는 어쩐지 대하기 어려웠다 숙모할머니는 회색 머리카락을 빚지도 않은 채 까치집을 지은 데다 언제나 큰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숨기고 계셨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광경인데 숙모할머니는 자주 노래하듯 일본어가 아닌 수수께끼의 말을 중얼거리곤 하다 하셨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화장실에 가려다 그 노랫소리가 들려오면 정말 기분이 나빠지곤 했다 뭐가 나오르다가도 안 나오는 기분이었으니 내가 얼마나 숙모할머니를 꺼려했는지 익히 알만할 것이다 하지만 숙모할머니와 평상시 만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그의 여율로 예정된 시골생활을 맘껏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내 피부가 다른 시골아이들처럼 검기 타기 시작한 1회째 밤 나는 2층에 있는 삼촌방에서 삼촌과 함께 자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매일 놀다 지쳐 아침까지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잤었는데 그날따라 한밤중 귀에 잊지 않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 들려온 것은 현관 미다지가 힘껏 다치고 누군가가 밖으로 달려가는 분주한 발소리였다 곧이어 들려온 것은 멀리서부터 짧은 간격으로 들려오는 종소리 그 종소리가 들리면 마을에 불이 난 것이라던 삼촌의 말이 떠올랐다 종소리는 좀 채 그치지 않고 나는 불안해져 옆에서 자고 있을 삼촌을 깨우려 몸을 돌렸다 하지만 이 부위에 이미 삼촌의 모습은 없었다 나는 그제야 아까 전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간 게 삼촌이라는 걸 날라챘다 소방서라고는 옆마을에 나 있는 데다 그나마도 소방차도 아니고 소형 방수차만 두어대 있는 시골이다 불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소방단이 나서서 불을 꺼야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삼촌도 소방단 소속이었는데 문득 돌아보니 서랍은 열려있고 삼촌이 멋있지 않냐고 자랑했던 은빛 방화복과 붉은 헬멧이 사라져 있었다 그렇게 방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는 의식하지 않았던 낡은 집 특유의 기분 나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얼룩이 가득한 나무판자 천장 흐릿한 유리창 눈에 띄는 낯선 것 모두가 방에 어둠을 강조하는 것 같아 나는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외할머니랑 같이 잘 생각해 삼촌방에 문을 열었다 호카이도는 여름이라도 밤에는 선선하다 차가운 공기가 복도에서 확 밀려와 나는 무심코 몸을 떨었다 삼촌방은 계단 바로 옆에 있었다 문득 아래를 보니 마치 검은 물에 잠겨있는 것처럼 어두웠다 그런데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나는 곧바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래된 집이라 계단 경사도 가파르고 난간도 없어 나는 손으로 층기를 잡고 조심스레 한 칸 한 칸 내려가야만 했다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어둠으로 가라앉는 가파르고 캄캄한 계단은 나를 겁에 질리게 하기 충분했다 나는 무심코 외할머니를 불렀다 그래 그렇게 대답하며 그것은 복도에 나왔다 공중에 떠올라 있는 그것은 외할머니가 아니라 전통극에서 사용하는 새한 가면이었다 가면 여기저기에는 작은 금이 가서 마치 주름처럼 보였다 미소를 본떠 쓸 터인 그 표정에서는 오히려 악애가 또렷이 전해졌다 나는 공포로 몸이 굳어 위를 바라보려다 몸이 젖혀져 그대로 뒤로 넘어가 아래층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지는 사이코와 팔꿈치를 계단에 부딪히고 멈추면서 머리가 강하게 마루에 부딪혔다 아픔과 충격에 새하해졌던 시선이 겨우 돌아오자 그 가면이 2층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게 보였다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나는 기어가듯 거기서 도망쳤다 도망치며 외할머니를 소리쳐 불렀지만 그래 라고 말하는 가면의 대답뿐이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이 나는 복도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말았다 뒤를 돌아보자 복도 끝에 그 가면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가면은 어느새인가 검은 안개 같은 몸으로 마루에 서 있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나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걸을 때마다 지늘기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머릿속이 공포로 새하해질 무렵 이태케 하고 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복도 옆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숙모 할머니가 뛰쳐나와 나와 가면 사이에 무릎을 세우고 들어앉았다 알 수 없는 언어로 말하더니 숙모 할머니는 다시 가면을 마주 봤다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따뜻한 숙모 할머니의 눈빛은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침착하게 만들어 주었다 숙모 할머니는 연기가 나는 도자기 접시 같은 걸 꺼내 가면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은 칼을 품에서 꺼내더니 가슴 앞에 대고 노래하듯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말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숙모 할머니도 가면도 가만히 있었지만 이윽고 가면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와왔다 순간 숙모 할머니의 목덜미에 땀이 흐르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뒤에 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숙모 할머니의 얼굴은 고통과 초조로 일그러져 있었으리라 나는 나도 모르게 숙모 할머니 등에 붙어 숙모 할머니의 등을 필사적으로 쓰다듬었다 문지른다고 사태가 호전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것뿐이었다 숙모 할머니는 노성을 지르며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마루에 찔렀다 그러자 도자기 접시 같은 것에서 소산하던 연기가 서서히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다 연기는 어렴풋하게 커다란 남자의 형상을 빚어낸다 숙모 할머니는 그 연기에 인사를 하더니 가면을 가리켰다 연기는 마치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서서히 가면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가면 뒤 검은 안개 같은 것과 얽히더니 서서히 현관 미다지문 틈새로 사라져갔다 남은 것은 진흙 같은 덩어리와 둘러 쪼개진 가면뿐 숙모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쉰 후 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숙모 할머니의 등을 계속 쓰다듬었다 아무래도 숙모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계신들 했다 작은 불이어서 다행이었어 정말 그렇게 말하며 삼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는 긴장감이 풀리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숙모 할머니의 등을 계속 쓰다듬으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 후 불 끄는 걸 도우러 갔던 외할머니도 조금 늦게 돌아오셔서 한동안 이것저것 정리해 나를 달래는 것까지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정리가 다 끝날 무렵 간신히 내가 울음을 그치자 외할머니는 숙모 할머니의 말을 통역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원인은 마을의 남불 때문이란다 방화인지 뭔지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불을 낸 거야 그 나쁜 마음에 이끌려 나쁜 신이 이 마을에 나타났다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거란다 외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도 잘못했어 불이 났다길래 당황해서 자다 말고 뛰쳐나가 우리 손주를 놓고 왔으니 불안해서 부른 소리에 나쁜 신이 대답해서 힘이 점점 강해졌다는 것 같구나 미안해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외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로 미안하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숙모 할머니는 진작에 요사스런 기운을 느끼셨다지만 나이 때문에 바로 나오질 못하셨대 그래도 어떻게 늦지 않게 나오기는 하셨는데 너무 완고한 신이라 아무리 돌아가 달라고 부탁해도 듣지 않더란다 숙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을 무렵 내가 등을 쓰다듬어 주니까 따뜻한 힘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그 힘으로 선조님들한테 호소했단다 그랬더니 선조님들이 그 나쁜 신을 신들의 나라로 데려가 주셨대 할머니는 몰랐는데 우리 아기도 고생이 많았구나 숙모 할머니가 너를 보고 아주 솔직하고 올바른 아이래 나는 칭찬을 받아 수줍어 하면서도 왜 숙모 할머니가 일본어로 말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다 외할머니는 조금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숙모 할머니에게 무언가 말하고는 오매무새를 바로잡고 크게 헛기침을 하셨다 너한테는 조금 말하기 이를지도 모르지만 좋은 기회니까 다 알려주도록 하마 외할머니의 대답에 나도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 외할아버지는 아이누족이라는 부족 출신이었단다 물론 숙모 할머니도 아이누족이고 아이누라는 건 먼 옛날부터 이 호카이도에 살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여러 일이 있던 끝에 땅을 빼앗기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된 거란다 외할아버지는 아이누였지만 학교도 다녔고 일도 했어 그리고 할머니와 결혼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젊을 때 너무 노력했던 탓에 지쳐버린 나머지 나쁜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단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야 하지만 나쁜 짓을 저지른 영혼은 선조님들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외할아버지 대신 선조들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누의 무녀였던 숙모 할머니가 스스로 지원해서 선조들과 맹세했어 샤무들 사이에서 지내면서 아이누답게 산다는 맹세를 아이누 말만 말하고 하루 대부분을 용서를 빌며 지내는 맹세였단다 샤무라는 건 우리같이 평범한 일본인을 말하는 거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 말도 많았지만 숙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위해 여러모로 중요한 맹세를 지켜왔다는 건 어린 나에게도 충분히 전해졌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영혼이 선조들에게 올바른 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에도 외할아버지의 영정은 두질 않았던 거야 재삿날도 길이질 않고 그건 일본인의 습관이거든 외롭고 미안했지만 외할아버지를 위한 거라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말하는 외할머니 눈가에는 작게 이슬이 맺혀있었다 외할머니 등 넘어 숙모 할머니가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외할머니는 놀라며 정말로 남의 몇 번이고 숙모 할머니에게 물었다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 숙모 할머니를 보고 외할머니는 굵은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다 어은이 벙벙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삼촌도 마찬가지였다 삼촌은 외할머니 등을 쓰다듬으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실은 나는 아이누 말을 모르거든 집에서 아이누 말을 아는 건 원래 아이누이신 숙모 할머니랑 같이 지내며 아이누 말을 배운 외할머니뿐이시란다 곤란한 듯 뻑뻑 머리를 긁는 삼촌을 밀치고 외할머니는 내 손을 강하게 잡아 끄셨다 고맙구나 내가 상냥한 마음으로 숙모 할머니 등을 쓰다듬어준 덕에 선조님들이 외할아버지를 용서해 주셨대 올바른 마음을 지닌 후손을 남겼으니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정말로 고맙구나 너를 도와준 선조님들의 영혼 속에 외할아버지 영혼도 함께 있던 걸 숙모 할머니는 느끼셨대 드디어 그 사람도 돌아갈 곳이 생겼구나 그렇게 말하고 외할머니는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하셨다 당황하는 나와 삼촌을 보며 숙모 할머니는 말없이 우리에게 방으로 물러날 것을 권하셨다 나와 삼촌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와 2층 삼촌방으로 돌아갔다 나와 삼촌 둘 다 금세 골라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외할머니는 조금 목이 쉰 걸 빼면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날은 처음으로 숙모 할머니도 상에 같이 앉아 계셨다 이걸 보면 놀랄까 싶어서 지금까지 안 벗었단다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하며 마스크를 벗은 숙모 할머니 입가에는 피에로처럼 입술을 강조한 무늬가 베어 있었다 검푸른색에 보기에는 마치 문신 같았다 그 문신은 구렛나루 다래까지 이어진 무척 큰 것이었다 입 찢어진 여자 같지? 이건 차론루이라고 하는 아이누 여자 화장이란다 처음 보면 겁에 질일 것 같아서 걱정됐거든 숙모 할머니는 평범하게 일본어를 말하고 계셨다 그날부터 나머지 이틀간 나는 숙모 할머니에게 철석 붙어 아이누에 대해 뭐든지 좋으니 알려달라고 온갖 질문을 퍼부었다 숙모 할머니도 그 많은 질문에 실은 표정 한 번 안고 여러 가지를 일본어로 가르쳐 주셨다 수다 떠는 것도 참 즐겁구나 그동안은 신들에게 용서만 빌었거든 우리 꼬마 도련과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 그렇게 말하는 숙모 할머니 얼굴은 입 문신 때문에 얼굴 전체로 웃는 것처럼 보였다 도쿄에 돌아가는 날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숙모 할머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숙모 할머니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 머리카락을 계속 상냥하게 어루만져 주셨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지 계속 기침을 하고 계셨다 이대로 돌아가면 숙모 할머니와 두 번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에 나는 숙모 할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괜찮단다 꼬마 도련은 올바른 마음을 지녔으니까 어디 있던 선조님들께서 지켜봐 주실게야 이 할미가 이 세상에서 할 역할은 다 끝났단다 그건 모두 꼬마 도련 덕택이었어 그러니까 할미는 이제 선조님들에게 돌아가서 언제나 꼬마 도련을 지켜볼 거란다 쓸쓸해 하지 마려무나 그저 오래된 옷을 벗고 가벼운 영혼이 되는 것뿐이란다 숙모 할머니는 역시나 웃고 계셨다 그리고 결국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나는 숙모 할머니에게 달라붙은 채 삼촌 차를 타고 공항에 왔다 몇 번이고 발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나를 배웅하며 공항 게이트 넘어 숙모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손을 흔드는 숙모 할머니에게 나도 죽어라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숙모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사인은 폐렴이었지만 외할머니 말로는 마지막에 기침 하나 없이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것은 외할머니 나름대로 라인으로 평생을 보낸 숙모 할머니에게 바치는 경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숙모 할머니 장례식에서 외할머니에게 숙모 할머니가 그 나이 이후 아인우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숙모 할머니가 아인우로서 보낸 일생은 그날 후회 없이 끝났을 거야 외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셨다 장례식이 끝난 후 흰나무 너리 눈부시게 빛나는 숙모 할머니의 영정은 역시 새로 깎은 액자에 끼워진 외할아버지의 영정 옆에 놓여졌다 외할머니와 나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처음 본 외할아버지의 얼굴은 숙모 할머니와 무척 닮은 갸름하고 싹싹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영정 옆에서 웃고 있는 숙모 할머니의 영정에는 검은 차론노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망상 어릴 적 지금은 돌아가신 삼촌과 숙모는 나를 무척 귀여워주셨다 외가 장남이었던 삼촌은 할아버지에게 토지와 살림대부분을 물려받으셨다 그렇기에 굳이 직업을 가지지도 않고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토지 임대료만 받아서 유유저적하게 사시는 분이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오래된 단층 집에 눌러앉아 아이도 없이 두 분 내외만 넓은 집에서 적적하게 사셨다 맞벌이 때문에 바빴던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누나랑 동생까지 자주 집에 데려와 맛있는 음식도 내주시고 용돈도 주고 나셨다 그렇게라도 부모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다고 삼촌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사이도 소원했던 어머니는 말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동아리 때문에 바빠질 무렵까지 나는 토요일 낮이면 삼촌댁에 놀러가 과자도 얻어먹고 용돈도 타내곤 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동아리도 있겠다 보충학습 때문에 바빠서 삼촌댁에 갈 일도 적어졌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봄 숙모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을 거뒀다고 어머니에게 전해들었다 고등학교에 들어온 후 삼촌댁에 찾아가는 건 설날과 추석 때 정도뿐이었던 토였다 숙모 장례식 때문에 간만에 찾은 삼촌댁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다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미다지문은 너덜너덜하고 집안 전체가 퇴색된 느낌이었다 빨래감은 한 대에 쌓여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일을 돕던 가정부가 있었을 터인데 모습도 안 보인다 물어보니 숙모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나이가 많아 이를 그만뒀다고 한다 숙모가 돌아가신 일도 있고 생활 전반이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었다 하지만 삼촌은 별 생각도 않는 듯 공허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계실 뿐이었다 단 한 사람 있던 가족을 잃은 삼촌의 낙담한 모습은 보는 이마저야 애가 끊어질 정도였다 아버지는 가정부를 백방으로 구했지만 모두 오르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떠나갔다 최근에야 그 이유를 들었다 중림 안에 있는 낡은 단칸 집에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가정부가 그렇게 말했다던가 좋은 분인가 봐요 삼촌은 읽던 책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미타 씨는 무척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을 되기 전에 그만뒀다 집안은 먼지 한돌 없이 깨끗했다 빨랫감도 없다 삼촌이 스스로 하신 건가 그렇다면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 설마 이 나이에 배달음식만 시켜 먹고 계시기라도 할 리가 그럼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삼촌한테 거슬리지 않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고 보니 너 숙모가 만든 튀김 좋아했었지 냉장고에 남아있으니 먹고 가거라 내 의문에 답하듯 삼촌은 말했다 삼촌은 코터치에 들어가 책에 눈을 돌린 채 고개도 들지 않는다 표정으로 지니를 살필 수조차 없었다 숙모가 만든 튀김이요? 그게 있어요 나는 닫혀진 불단으로 눈을 돌리며 물었다 어젯밤에도 왔었거든 만들고 남겨놓은 다음 갔을 게다 냉장고 한번 보거라 삼촌은 손가락만 부엌 쪽을 가리켜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삼촌의 옆 얼굴을 바라보지만 삼촌의 눈은 책 속에 머물 뿐이다 불 켤까요? 어승풀해진 이 집에 죽었을 숙모가 있다는 정체 모를 상황에 압도당해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형광등끈이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다 자세히 보니 다 잘려나간 것이었다 전기는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됐어 나는 큰 맘 먹고 다시 앉아 삼촌에게 물었다 삼촌, 숙모가 있어요 숙모가 어젯밤에 와서 튀김을 만들었어요 만약 삼촌이 침해라면 부모님한테 연락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할 터다 만약 삼촌이 제정신이라면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은 틀림없었다 돋보기 안쪽 삼촌의 공허한 눈동자 검은 저이는 쪼그라들어 있고 흰자는 노랗게 탁해져 초점이 어디인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삼촌이 노망든 게 거의 확실하다 여긴 나는 저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해서 오늘은 이만 하고 일어서려 했다 돌아가는 개냐 돌아가기 전에 저기 있는 반일용 사다리를 좀 가져다 주겠니 매일 저녁 숙모가 저기서 내려오는 게 힘들어 보여서 말이다 삼촌은 불단 위 작은 벽장을 가리켰다 죽은 숙모가 불단 위에 작은 벽장에서 내려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자니 삼촌은 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숙모는 말이다 밤이 되면 저 벽장에서 쓱 나와서 그 옆에 있는 삼나무 기둥을 타고 내려온단다 삼촌은 벽장 옆 삼나무 기둥을 손가락으로 더 쓰듯 가리켰다 삼촌 숙모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자 삼촌은 다 알겠다는 듯 말했다 나도 태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말이다 있었어 숨어 있었어 저기에 삼촌은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불단 위 벽장을 가리켰다 나는 벽장을 올려다봤다 날가 빠진 벽장 문은 닫힌 채다 저 안에 숙모가 있다고 매일 저녁 돌아오는데 그 삼나무 기둥이 번들번들하잖냐 미끄러질 것 같아 큰일이야 그래서 저기 사다리를 기대 세워놔 주려는 게다 삼촌은 내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일단 여기서는 삼촌이 아무 말이나 하게 두고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나는 날가 빠진 접사다리를 들고 와 삼나무 기둥 옆에 세우고 도망치듯 삼촌 댁에서 빠져나왔다 시간은 이미 5시를 지나 어슴풀에 했지만 삼촌은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낡은 책을 넘기고 계셨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삼촌을 요양시설에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아버지도 곤란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벌써 여러 번 가정부를 들이자고도 말했고 요양원에 가는 건 어떠냐고도 말했는데 전혀 말을 듣질 않으시더라 가정부 부르는 돈도 다 우리 집에서 내서 그 돈도 만만치 않다는 푸념도 뒤따랐다 숙모가 돌아왔다고 하는 망상은 어머니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결국 어머니가 종종 찾아가 상태를 보고 오겠다는 정도로 그 이야기는 마무리됐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 삼촌이 돌아가셨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거두신 걸 우츠부가 발견했다고 한다 그날 연락을 받고 오후에 삼촌 댁에 달려가니 이미 삼촌은 편한 얼굴로 관에 들어가 불단 옆에 누워계셨다 불단 옆 삼나무 기둥에는 몇 년 전 내가 세워뒀던 접사다리가 그대로 서 있었다 지금이라면 불단 위벽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문득 호기심이 들끓어 나는 접사다리에 다가갔다 먼지가 가득 쌓인 접사다리에는 확실히 누군가 내려온 발 모양이 수도 없이 남겨져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유치이탈 최근 유치이탈 글이 꽤 인기 있는 것 같아 여기저기 둘러보는 사이 꽤 많은 사람들이 의사적 유치이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의사적 유치이탈과 진짜 유치이탈의 차이는 유치이탈시 보이는 풍경과 실제 풍경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 처음으로 유치이탈을 경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방의 풍경이 현실과는 꽤 달랐습니다 꽃병에 꽂아둔 적도 없는 꽃이 꽂혀 있다던가 이건 꿈이라고 생각해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봤습니다 이전부터 저는 수면마비에 관해 지식이 좀 있었고 유치이탈의 대부분이 수면마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대개 그때 보이는 광경은 기억을 기반으로 뇌가 만들어낸 환상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날거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등의 현상은 TV에서 보는 영상 같은 걸 뇌가 기억하고 있다가 끌어온 거죠 그렇기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경험이 없는 뇌가 그걸 시도하면 어떻게 될지 시험해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낙하 도중에 보이는 광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경험이 없으니 뇌에는 그런 광경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그걸 무리하게 만들어내려고 해봐야 정보가 부족하니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이것 또한 생리현상의 일종이자 뇌의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비체험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연스레 유치이탈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이열한 꿈 정도로 치부했죠 의식이 완전히 유지될 뿐 아니라 벽을 지나다니거나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건 다른 사람들과 매한가지라 그리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유치이탈하는 패턴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위를 향한 채 잠든다 두 번째, 온몸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몸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온몸 안쪽에서 강렬한 노란 빛이 가득 차 그 빛이 내 본체라는 감각이 든다 네 번째, 육체적인 만능감이 느껴진다 다섯 번째, 상반신에서 고속으로 영혼이 빠져나온다 이런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몇 번 반복하자 뇌 속에서 구성된 광경도 점차 현실에 가까워져 종국에는 현실과 똑같은 모습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고 나니 뇌가 거듭된 이탈에 익숙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유치이탈을 겪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나는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유치이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전에 여행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전체를 날아다니게 되었죠 물론 현실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요 사람은 기억 속의 아름다운 광경을 다시 불러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법이더군요 그러는 사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험삼아 교투에 사는 대학 시절 친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네 아파트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도쿄에 사는 내가 교투까지 간 적이 없으니 거기는 완전히 모르는 공간입니다 그 무렵 나 스스로도 유치이탈이 꽤 현실적이라 느끼고 있었기에 혹시 유치이탈이 진짜는 아닐까 싶었거든요 나는 구글 맵에서 그의 집을 확인하고 실험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참을 헤맨 끝에 그 녀석의 아파트 방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라 친구는 이미 자고 있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는 무리였죠 일단 코를 잡거나 때려보기도 하며 말을 걸기도 했지만 전혀 느끼질 못하는 듯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친구방 배치와 가구 위치 벽에 붙은 포스터 같은 걸 기억에 담고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방의 배치와 가구 위치 벽에 어떤 포스터를 붙였는지 물어봤습니다 물론 나는 그의 방에 직접 찾아간 적은 없던 터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제 본 걸 말하는 사이 점점 친구는 말수가 줄어들어갔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고용해서 내 방을 훔쳐보기라도 했냐 그 순간 나는 내가 겪은 유치이탈이 진짜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친구와의 우정도 끝나버렸지만요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 녀석은 그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친구 한 명을 잃었지만 그때 내겐 그 정도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어디라도 드나들 수 있는 힘을 얻었어 앞으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다 그렇게 생각하며 잔뜩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 내가 생각해낸 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습니다 실제 세계를 자유로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자고 있는 여자의 방에도 맘대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영혼 상태라면 그 여자에게 빙의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은 채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내 취향의 여자를 찾아 심야 도쿄의 하늘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170cm 정도 키에 쭉 뻗은 팔다리에 가슴도 적당히 컸습니다 눈매는 고양이 같고 코도 오똑 소사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자였죠 이 여자야말로 내가 찾던 여자야 이 여자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는 경험은 없었지만 그녀에게 빙의할 작정으로 그녀 등 뒤로 닦아가 몸을 겹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강한 힘에 의해 튕겨나 나가 떨어졌습니다 영혼 상태이니 어디 부딪힐 것도 없고 벽을 뚫고서 옆방까지 날아갔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언뜻 봐도 악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내 영혼을 압도적인 힘으로 찌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 거야 방해하면 없을 테다 우리는 산산한 몸은 못 건들지만 영혼길이라면 힘이 약한 놈은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어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그때까지 나 말고는 영혼 상태로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강렬한 공포를 느껴 나는 순간 이동해 방으로 돌아온 후에 몸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둘러쓰고 아침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치히탈을 하고 종종 주위를 둘러보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존재가 주변에 우글우글 들끓는 게 보입니다 그 후로 나는 유치히탈을 그만뒀습니다 다시는 그 온갖 영혼이 우글대는 곳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두 내 망상이나 꿈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의 방한 풍경을 맞췄던 일 때문에 나는 아직도 내가 진짜 유치히탈을 경험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무적의 존재가 되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괴물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 나중에 유치히탈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